고집하며 사다왕을 불러와 전하를까지 죽인 것을 내 것입니다 아버지여 전하를 용서하며 주 없어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성령입니다 전하는 곳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관리해 주시도 아버지여 전하를 용서하여 주 없어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는데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시대 마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 없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성령입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신을 받기만 하고 신을 받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 없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만남의 축복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변화지 안 되게 해달라고 우리 포럼을 위해서 또 우리 이번 수요일에 있을 우리 가을 야유회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쥐엄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쥐엄 정말 오늘 수요일에 오늘 수요일에 오늘 수요일에 우리 가을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리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우간 기도 지켜주시옵소서 10월 9일에 가을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리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우간 기도 지켜주시옵도록 모든 곳에 가서 더 좋은 이들의 교재를 나누 수 있도록 이도해 주시옵소서 또 정말 우리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되시옵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을 우리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분이 또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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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면